안녕하세요. 송아자연농원 농장주 이황석입니다. 지금 태풍 링링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 송이버섯에 관한 속설 중에 태풍이 와서 땅을 흔들고 천둥, 번개가 치면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송이버섯을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송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야 올해 올 가을에는 송이가 풍년이 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경험을 한 바로는요. 태풍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송이가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태풍은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 태풍이 서해안으로 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태풍 오른쪽에는 난대성 비가 내리고 태풍 왼쪽에는 난대성 비가 내리거든요. 지금 21일 토요일 일기예보를 검색을 해보면요. 강원도 양양지역에는 최저기온이 25도로 예보가 되어 있고 거의 전국적으로 20도 이상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청 지방도 22도로 예보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 난대성 비가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영서지역과 경북 내륙지방 그리고 지리산 인근 지역에는 지원이 19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야. 지금 19도 아래로 내려갔는데 난대성 비가 내려서 이 지온을 19도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이때 생성됐던 원기는 많이 사멸이 될 거고 휴면은 깨어집니다. 그러면 이 올라갔던 지온이 아마 일주일 정도밖에 유지를 못할 겁니다. 19도 이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가을이니까요. 그러면 다시 기온이 19도로 아래로 내려오겠지만 이 송이균이 휴면을 타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기온이 19도 아래로 내려가도 원기를 만들지를 못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원기가 생성됐던 원기는 많이 죽어버렸고 다시 기온이 지온이 떨어져도 원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송이가 흉년이 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온이 높은 강원도 동해안, 영동지방, 경북 동해안, 그리고 경주, 울산, 포항 등요. 그 지방에는 아직 기온이 19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온거나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양지방일기예보를 보면요. 3일인가 4일인가 후에 17도까지 내려가던데 이때 기온이 19도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19도 이하로 내려간다면 땅이 섭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태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태풍은 송이버스 생산량에 부정적인 요인만 많이 작용을 하지 그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송이버스 생산량에 하고 관련된 속설이 많이 있죠. 지진이 나서 땅을 흔들어야 송이가 많이 나고 태풍이 와서 천둥, 번개가 쳐서 땅을 흔들어야 송이버스이 많이 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속설일 뿐이고 송이버스 발색량도 온도화를 찬찬히 관찰해 보면요 이거는 속설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송이의 생산량이 좌우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